수능을 열흘 앞두고 도내 모든 고3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116개 고등학교는 고3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능 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는 고1 학생과 고2 학생도 원격 수업에 들어가며 학원과 교습소에서도 대면 수업 자제와 수험생 등원 자제가 요구됩니다.